그런가 하면 이준석 의원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.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되면 윤 대통령이 일주일 후에 축출 시도를 시작할 것이다 라는 주장인데요. 한번 들어보시죠. 이준석 의원은 이렇게 주장했는데 정익준 변호사님, 당선이 되고 나서 앞서서 오신한 의원이 굉장히 힘든 숙제 3가지를 얘기했는데 그중에 하나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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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숙제 3가지를 얘기했는데요. 하나가 용산과의 관계인데 글쎄요. 앞서 제가 동아일보 정용관 논설실장 칼럼도 소개해드렸는데 이준석 전 대표잖아요. 전 대표가 볼 때는 관계 보고는 용산과의 관계 보고는 쉽지 않고 오히려 쫓아내려야 할 것이다 이런 주장이에요. 어떻게 보십니까? 그냥 희망사항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. 그런데 이준석 의원이 의원이죠. 저런 이야기를 왜 굳이 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두 가지를 희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첫 번째, 만약에 진짜로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됐는데 금방 쫓아난다. 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? 거의 국민의힘 폭망하다 싶기도 하는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게 혼란한 틈을 타서 이준석 후보가,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에 다시 도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? 일단 첫 번째 그 생각이 들고요.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나도 그렇게 쫓겨났으니까 한동훈도 그렇게 쫓겨난다고 하면 나하고 한동훈은 동격이다. 나는 그 정도 무게가 있다.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정치인 두 명 아니겠습니까?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후보하고. 그런데 나도 그 정도 레벨은 된다. 왜냐하면 나도 그런 일을 겪었는데 한동훈도 그런 일을 겪을 것이니까. 이런 것들을 기대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동훈 후보하고 이준석 의원은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. 뭐가 있냐면 굉장히 큰 팬덤의 차이가 있어요. 한동훈 후보하고 이재명 대표의 비견할 만한 팬덤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지금은 한동훈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연 그와 같은 한동훈을 만약에 대표가 된다고 했을 때 어느 누가 쫓아낼 수 있을 것인가. 그건 폭망한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고.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결국은 이준석 의원도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구나. 저는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. 그렇군요. 이른바 친윤 그룹에서 여러 가지 기획했었다라는 보도도 있었잖아요. 영구인과의 문자 메시지, 익십 논란 등등등. 그리고 댓글팀 논란. 정혁진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만약에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 일정 특정 그룹에서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걸 막기 위한 공격이 한 세 차례 정도. 작전이 세 차례 들어갔었는데 이게 다 최종적으로는 실패로 끝난 만큼 당대표 이후에 만약에 한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그 이후에 어떤 공격이 들어오더라도 그건 쉽지 않을 것이다. 지금도 쉽지 않은데. 후보를 대표로 만드는 게 쉽습니까? 아니면 대표가 된 사람을 끌어내리는 게 쉽습니까? 쉬운 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어려운 걸 갖다가 하는가. 저는 말도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. 정 변호사님 의견 들어봤습니다.